오늘 아무튼 생일들 생일을 되게 많이 축하해 주셨는데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케이크 촛불은 까야죠 여러분들 아까 본가에 가가지고 미역국 먹고 왔어요 불은 끕시다 여러분들 또 생일인데 31번째 촛불을 끄네 자 샤이니가 케이크를 줘가지고 오늘 또 카톡으로 선물도 많이 왔어요 뒤에 케이크 올드팩 가자고 안 된다 옛날에는 했는데 아 얘들아 치우기 힘들어 조용하게 가자 얘들아 뭔 얼굴에 케이크냐 그 옛날 감성이야 얘들아 요즘에는 딱 이렇게요 30일 됐나 30일 됐나 자 여러분들 아무튼간에 만수무강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혼자 이렇게 하는 거 같으니까 우리 끙끙이 올스타 팀 애들한테 축하곡 불러달라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곡 얘들아 생일 축하곡은 너네들이 불러줘야겠다 자 일단 여러분들 방송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방송을 아프리카 tv 2006년에 방송을 시작해서 2007년에 베스트 bj 가 됐고 2014년도에 파트너 bj 가 됐고 현재 2020년도 진행형 방송을 현재 제가 지금 14년째 아프리카 tv 에서 생방송으로 14년 동안 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일단 목표로 아프리카 tv 방송 계속 꾸준히 할 거예요 앞으로 일단 10년은 더 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0년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50년까지 할게요 그럼 지키십시오 형님 그래 당연하지 얘들아 오늘 생일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들 형님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고 한데 아픈데 없이 건강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더 재미난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감돌이가 애들 한번 리드해봐라 그래 얘들아 준비됐나? 아 그럼 대표로 야 다 뗐다 이거 촛불 떨어진다 야 잠시만 꺼질란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야 꺼... 한 개 꺼짖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 그래 얘들아 고맙다 하하하하하하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자 불게요 형님들 일단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권이 형님의 선우 닮았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 선우야 자 여러분들 서른 한 번째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하공연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수지야 선우씨 환영으로 온전히